혼자서는 힘든 건물관리, 관리비부터 입주자관리 등등등 신경 써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하지만 걱정 마시라 건물관리에도 전문업체가 있다는 사실. 비용도 절감하고 철저한 관리도 가능한 쉽고 간편한 건물관리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이 건물관리 운영에 도움을 주는 기업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건물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건물관리 솔루션이라 그게 어떤 건가요? 건물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입니다. 온라인 소프트웨어라서 인터넷만 있으면 장소 구애 없이 다수 사용자가 동시에 업무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존 건물관리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고 수규로 관리해 노동력이 상당히 소요되는 업무였다고. 그래서 기업은 관리비, 임대료, 주차료, 검침, 수납, 연체, 세무, 해계 등등등 수많은 사항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이렇게 수집된 사항들은 한 장의 청구서로 출력이 돼 모바일 문자나 이메일로 고객에게 발송된다. 혹시 지금 다들 전화를 바쁘게 받으시던데 무슨 전화 받으시는 거예요? 저희 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님의 요청사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적용하는 시스템이어서 지금도 그 보완사항 자료를 취합 중에 있었습니다. 고객의 요청사항을 취합해 바로 적용한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상담된 내용을 토대로 접수 취합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회의 시에는 개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좀 더 메뉴 같은 거나 어떤 개발을 진행을 할지 적용시키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극찬기업의 고객 요청사항 대응 첫 번째, 고객 상담 및 상담 내용 접수. 두 번째, 상담 내용을 토대로 데이터 분류 및 직원 회의 진행. 세 번째, 개발 요청 부분을 프로그램에 적용 및 업그레이드를 진행. 마지막으로 개발 툴 업로드 및 시연이 이루어진다. 회의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실제 저희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가볼 건데, 피디님도 같이 가보실래요? 네. 가보시죠. 기업의 솔루션을 적용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간 담당 피디. 저희 건물은 오피스텔이고요. 저희는 관리실인데, 저희 오피스텔에 관리비를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고지서를 만들어서 각 세대에 부과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각 세대마다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항목별로 일반 관리비, 기본 전기료, 세대 전기료, 이런 식으로 다 금액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배분을 하거든요. 각 세대별로 고지서를 만들어서 시작을 누르면 인쇄가 됩니다. 세대별 항목별 관리부터 고지서 관리 업무까지 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부 해결이 가능하다는 극찬기업의 건물관리 솔루션. 기존 수기 작성과 비교하면 정말 편리할 것 같지만, 프로그램 사용이 어렵진 않은가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복잡하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저의 프로그램은 직관적이고, 그리고 부담없는 화면 구성과 단축 메뉴를 이용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해서 자사의 전용 서버를 이용하고 있으며, 방어벽이나 또는 이중 보안 시스템을 채택해서 어떠한 침입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탑재했으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자체 서버를 통해 데이터 보안을 강화시켜 외부 침입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고. 수기로 작성하고 개선했던 건물관리와 어려운 프로그램은 이제 그만! 건물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담아서 척하면 척하고 해결해주는 극찬기업의 솔루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업력은 벌써 20년을 훨씬 초과했으며, 그러다 보니 향후 20년도 큰 무리가 없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차 기술이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됨에 따라 고객의 니지는 끊임없이 요구사항도 많고요. 그래서 신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시스템 개발과 투자를 위한 노력에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가치를 창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극찬기업을 응원합니다.